아카데미가 어디야? 네? 아카데미 어? 일단 갈래요 아카데미 혼자 하고 가실거에요 너 거기서 오늘 일한거야? 네 저 안오빠에요 아 안녕하세요 공연 공연 중에 공연 운동하시나 본데? 네 유도했어요 유도? 나도 아는 오빠를 왜 사람 무섭게 아카데미 어어 어어 인사 안하고 어? FNC 아카데미야? 아니요 저희 사회 아 여기 사회 진짜 고마워요 반품이래 지금 어디가니 우리? 지금 주인이 출근 어디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빠가 동성로 온지 이틀 정도 됐는데 간단하게만 니가 동성로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서 여기는 이거에요 자거에요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며칠 돌아다녔지만 막 돌아다녔거든 뭐 이런 것도 얘기 뭐 어디 갔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클럽골목 세컨드 세러데이 파리 거기 좀 가보고 AU 세러데이 파리? 3rd데이 파리? 아 맞아 3rd데이 파리 향수녀에요 향수녀에요 향수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셨죠? 대박난거 어제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메인홀 올라갔었어 진짜요? 보여줄까? 네 깜짝 놀랐어 여기있지? 봐봐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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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데 우와 신기하지? 신기하지? 뭐가 신기해? 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저거 왜 대구 동성로 미녀의 향수녀와의 만남 시스루 의상 눈길 신하균 김고은 여래 밑에 있는데 아 진짜요? 신기하지? 혹시 너 핸드폰 드린거 아니니? 네 받아서 갈게요 잠시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래그래그래 준성님 감사합니다 아 공연이 끝났나보네 네 아 오늘 어떤 공연인지 알아요? 모르시고 모르시고 네 전화 끝났지 네 전화해 네 보디가드 셔? 네 왜요? 친해요 되게 아 친해서? 어떻게 나한테 좀 위헙질려고 대구 오빠도 뭐 나쁘지 않아 오빠도 조금 해 뭐래요? 쳐 좀 뭐 던져요 저기 던져? 던져요? 유도는 이제 타격이 아니잖아 어 우리같은 사람들이 이제 딱 잡으려고 피해가지고 이제 로우킹 먼저 빡 해서 이제 하단 하하할때 그냥 얼굴 저거 알려주세요 아하핰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대백 앞이고 네 대백이고 여기는 술 먹는 그런 곳 아니고 그냥 쇼핑하는 데 같아요 아 쇼핑하는데 여기가 되게 많더라고 어 이 어 솔직히 대구 살면 서울 올라올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맞아 서울 왜요? 다른데는 서울로 없어요? 쇼핑? 아무래도 그런게 있죠 이쪽으로 갈까요?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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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여자 이쁘다 올라오고 오늘 뭐 운동하고 왔어요? 아니요 왜 운동하고 왔어요? 스포티에요 아 진짜요? 방금 말한 아카데미가 약간 또 본인이 일하던 또 다른 네 매장 가볼래요 아니면 상 사실거에요? 어 또? 어 또 그렇지 뭐 누구랑 있는데 거기에 어 어 내가 향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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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 사야되요 으하하하하하 사면 강..강내야? 으하하하 강..강재군인가? 강재군인가? 강재군요 어 우선 이쪽으로 가지 음 요 며칠 돌아다니면서 느낀거는 되게 날씨가 원래 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 분들 여성분들은 노출 수위가 좀 높아 아 진짜요? 저 오늘 되게 얌전하게 일거 같아요 왜 그런 으하하하 어이없는 선택을 했지? 으하하하 으하하하 다투 아니야 어이없는 선택이라고요? 뭐라고요? 아냐아냐아냐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뭐래요? 남친 보내요 하하 남친이 본다고요? 아 아까 저 아는 오빠를 남친이라고 생각하셔서 아 아니에요 아니야? 진짜 절대 절대? 우후 그쵸? 예쁘게 나오죠? 골반 얘기하시고 왜냐면 이 친구가 운동을 그때 한다고 했었나? 아니요 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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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지금 한 두살 숨을 두살이요 내가? 다 기억하지 다 기억하지 다 기억하지 아 술 많이 먹는 골목은 어디였더라? 클골 쪽에 안쪽이요. 술 드실거에요? 아니요 아니요. 어디 어디? 클럽골목. 클럽골목. 클몰이라고요? 클몰? 이런거 외워야돼. 클몰. 클몰. 현대어요. 동성로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클럽이 뭐야? AU? AU. 제일 핫한게? AU 세컨드. AU 세컨드. 힙합클럽이요. 힙합클럽. 힙합클럽. 뭐 요새는 근데 클럽이 잘 안받았어요. 아니 술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? 네. 다 나왔잖아요 어차피. 이름 안나왔는데? 아 오늘 안나왔어요. 저번에 나왔잖아요. 아 그런가? 왜 기억 못해요 이사람. 이름 아는자 물어보자. 몰라 이사람들. 몰라 이분들은 당연히. 향수녀라고 하자 우리. 어. 향수녀는 술을 먹나? 내가 알기로는 주량이 거의 없던걸로 기억하는데? 한병 반. 한병 반 소주? 와 기가 막히네. 아니 내일은 또 어디 간다고 들었어요? 서울 가요. 서울 왜 가요? 서울 가요 놀러 가요. 아 누구랑? 친구. 아니 거기 친구 살아가지고. 서울 어디로 와요? 아 강남. 강남. 아 향수녀 하지 말고 향숙이 하라고? 아 향숙이 이상해. 이름 불러요 그냥. 주윤이? 네. 알았어 주윤이 할게 주윤이. 주윤이. 어. 서울 어디 온다고? 강남. 한강 가요. 한강 가요. 한강. 응 한강도 좋네. 키가 몇인가요? 170 이상인데. 70이요. 70. 170. 170. 딱 봐봐. 181. 170 딱 맞죠? 제가 좀 더 크다. 내가. 내가. 너 이쪽 골목으로. 너 유튜브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. 진짜 아프다. 어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. 오빠 말라도 될까? 네. 그래 그래. 오빠 나이는 기억해? 30. 기억력은 좋은데. 이것처럼 기억을 못했잖아요. 그 날 이후로 혹시 오빠가 알던 너의 신상의 어떤 변화가 생겼니? 신상의 변화.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던지. 아니 없어요. 없어? 아니 그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. 없어요. 맞아요. 대구 남자들이 냅돈 너를? 네. 음. 약간 예정화스럽다. 뭘 결라보고. 어 옛날에 잘못 없었을 때. 오빠 어떻게 좀 인지도 좀 보여줄까? 우리 또. 네. 상순이 같아. 보여줘. 상순이 할 것 같은데요. 다 알아봐 대구에서. 뭐 아무도 모른데요 지금. 자기 갈 거니까 안 돼요 무슨. 너. 야. 나 여기 딱 1분만 서 있어 볼게. 안 돼. 야 내기하자. 딱 1분만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지 안 하는지. 진짜. 진짜. 카메라 멀리 있어봐. 안녕. 안녕. 어. 어어. 그래 그래. 푸흐흐. 아이안. 네. 안녕. martin. 고마워. 고마워. 푸하흑. 푸하하흑. 스테을 깨구는 어려 느낌로 하여. 일본 초과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가? 네 매력 어필이... 30초? 또 쟀구나 우리 알바밉금이라니 여러분들 언제 알바로 소비합니까? 알바? 우리가 시간이 어느정도... 너 내일 아침에...너 몇시에 서울가니? 11시요 오전 11시? 그러면 너무 늦어지면 안되니까 우리가 커피숍 갔다가 혹시 주인이 좋아하면 과일소주같은걸 해야 될지 달달한거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주인이는 어때? 술 드신다면서요? 오빠는 안먹지 저 혼자 먹으라고요? 오빠는 술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잔정도 짠정도 해줄 수 있지 왜냐면은 커피숍 갔다가 달달한 과일소주 가면은 시간이 부족하더라구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여기 또 사냥님이 나를 알아 선글라스 하나 사줄까? 우리 애기? 싫어? 하나 사줄게 그래서 여기다가 가요 싫어? 우리 애기란... 아니 우리 애기 지금 22살인데 싫어 그런거 싫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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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에 미녀들이 많더라고 대구에 왜 이렇게 많을까? 예뻐요 왜 이쁠까? 부산보다 이쁜거 같아 부산보다 이쁜거 같아 부산분들한테 미안한데 대구 이뻐요 느그 얘기 골반이 청바지 모델 같대 감사합니다 그래 남자들의 완압이지 혹시 어디로 가야지 좀 달달하고 분위기 술집 있는 골목으로 갈 수 있을까? 술집이요? 카페레가 전세요 카페도 있고 나무사랑 막 찍어도 돼요? 어? 들어가면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아 안되지 먼저 사전 동의 구한 다음에 저 우리만 찍을 수 있는 데로 가면 좋지 어 괜찮니? 네 노래하는 애이유 아 그러면 클골 거기 가면 나 어제 얼굴 다 찍어놨거든 클골이 어디야? 요쪽이니? 저쪽으로 갔거든요 어 왜냐면 어제 지나가면서 사장님들이 아 최구씨 저희 가게도 좀 놀러오세요 아 진짜 저희 가게도 좀 비춰줘요 계속했었지 너네 가게는 계속했었지 너네 가게는 어 아 그때 제가 팔로우했는데 팔로우 안받아주셨네 나 뭐 안하는데? 딱 올리셨네 나 야 인스타는 팔로우를 안 받아야돼 내가? 아니 아니 인스타에 제가 팔로우를 하면 오빠가 마파를 해야되는데 안했어요 아 그거는 저기 오빠가 한 명밖에 안하고 있어 내 팔로우 봤어? 맞네 한명이야 누군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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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명이지 어? 내 친구 아니 뭐 비슷한 존재지 어? 내 친구는 편안해요? 아이 보여줄게 멈춰봐 잠깐만 근데 한명이잖아 네 왜? 왜? 변태갔냐? 네 어? 변태갔냐? 어? 두나 아니 왜 변... 여기 사람 너무 많아요 빨리 가야겠다 어디 쿨골 가실거에요? 음... 꼭 쿨골까지 안가더라도 조금... 카페를 가실거에요? 아니면 술을 드실거에요? 어... 술인데 너무 술집 말고 약간... 분위기 좋은데 있잖아 응 조용하고 분위기 좋고 토크 할 수 있는데로 오빠가 처음 왔지만 오빠 딱 뭐 저기 어때 해서 네가 오빠 저기 괜찮은거 같으면 가자 알았어 그래 이상하다 그러면요? 안가지 주윤이가 싫으면 안가지 왜냐면 지금 밖에 차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여기? 어디 여기 뭐야 브라운 브릭? 어... 자리가 좀 없어 보인다 아... 어디 가게 오라고 하더라구요? 그 뭐... 저기 뭐... 저기 뭐... 저기 뭐... 아니 근데 누구는 왜 이렇게 길거리에 주윤아 여기 차들이 이렇게... 여기 차 안 막나? 서울 왜 막아요? 서울은 막아요 명동 이런데 보면 차 없는 거리 이래가지고 차 없는 거리 이래가지고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가락 다치고 이런다고 발가락 올려줘요? 아니 발 밟고 지나가면 잘 안보고 잘 보고 다녀야죠 그래? 주윤이 오늘 뭐 연습하고 갔니? 왜요? 멘트 하나하나가 방어적인데? 탁탁 받아치는게 탁구하는 줄? 탁구하는 줄? 탁구하는 줄? 재미없는 줄? 어... 깜짝 놀랐죠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좀 돌아가도 돼요? 어... 그럼 그럼 우리 걷는게 재밌어 어... 가방이 근데... 오빠가 가방을 좀 들어줄까? 아니요 음... 그래 그래... 아니 계속 이렇게 어깨... 왜요? 짠머리 잘랐어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선수 처벌이냐? 처음부터 안 알으셔서 아니야 뺏길까봐 반대편으로 내가 주윤아 너무 멀리 왔네 주윤이는 아는 대구오빠도 되게 많겠다 어... 아까 보니까 운동하는 오빠도 있던데 운동하는 오빠요? 운동하는 오빠가 좀 많니? 운동하는 오빠요? 에... 아니야 그놈이야 주윤오빠... 친한거 운동하는 오빠가 많지 없어요 없어? 방송하는 오빠 이런 오빠 없어? 이런있잖아요 어... 나도 이제 아는 오빠야? 아는 오빠죠 나 그만 이제부터 아빠야? 아빠할게 알았어... 자 이제부터 주윤이 아빠입니다 30살인데 22살한테도 이게 어떻게 좀 개그가 통하는 거 같냐? 이 정도면? 아니요 이 정도면 재밌는 수준에는 못 들어가? 네 진짜 재밌는 오빠들 많아? 네 오빠가 못 이기는 거 같아? 아니요 일단 한번 인증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하자 왜 할까? 아니요 쉽게만 밀어붙여볼까 한번 밀어붙여볼까 밀어붙여서 뭐해요 주윤이 오늘 매력있는데 아주 아주 매력적이야 오늘 주윤이 다리찍기 돼? 왜요? 여기까지 발차기 해봐 왜요? 왠지 유연성 될 거 같아 저식 이 저식 바로? 이거 하라고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어? 안 돼서 밀당 안 돼서 이야 아니 코멘트로 아니 잠깐만 유튜브 정독하고 왔니? 왜요? 아니 내가 하는 말이 따박따박 그냥 뭐 어? 하나도 안 봤어요 방송 몰랐어요 그런거야?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근데 나랑 카톡 주고받고 왜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는거야? 무슨 파장을 느꼈길래? 아니 막 와서 딱 오 아 진짜? 진짜 가게 찾아와서? 네 봤다고 산다 항상 사라고 사서 왔어? 네 야 그러면 좋은거 아니야 그래 좋다 사장님한테 어필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나 했어요 하면서 네 어 진짜? 그럼 오빠 대구올때마다 주윤이 일하는 가게가서 계속 홍보하면 되겠다 그럼 주윤이한테 좋은거 아니야? 네 제 돈도 아닌데 뭐 제 돈 아닌데 뭐 주윤아 네 전체적으로 왜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? 알았어요 어? 아니 주윤이 아니 오빠가 뭐 개수작이다 부릴까봐 그러는거야? 아니 뭐 막말로 부리면 또 어때 뭐 이런 오빠 괜찮지 뭐 뭐 남자친구로서 뭐 창피할 정도도 아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윤이가 많이 안올 오빠 혹시 보고 있는게 방송 보다가 여차싶으면 와서 오빠 어떻게 후드럭 깔라고 준비하고 있는거야? 아니야 아니지? 아 같이 신기하다고 해서 훈명한다고 아 나 나 보려고 네 기다린거에요 아니 그럼 사진이라도 좀 찍어가시지 왜 진짜 오라고 할까요? 아니야 무슨 말이야 무슨 뭐 오라고 그래 예쁜 여자 많은데 예쁜 여자 찍어요 아니 지금 남자 봤어 나는 여자는 내 취향이 있어 예쁜 여자 많은데 어? 많은데 찍지? 아니 우리 공주님 오늘 우리의 공주님 주윤양 있는데 딴 여자를 왜 봐 딴 여자를 왜 봐 아 주윤아 오빠 너 오빠가 뭘로 오빠 양아치 아니야? 네 알아요 오빠 알아? 아는데 그래? 어 어 그래 뭐 이쪽에 있더라고 뭐 어디가게 오라 했는데 아니 꼭 가려는게 아니고 어디 오라고 해서 여기 지나다보니까 아까 어제 내가 지나면서 우와 저기는 가게도 크고 예쁘다 저기에 프로그 있지 프로그 어 맞아 이쪽에 몽키 있고 해븐 있고 맞아 이쪽이었어 이쪽에서 잠깐만 이쪽에서 어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잠깐만 여기도 인기 많더라 아이콘 여기였냐? 어디였지? 어 여기 아니다 여기로 가야된다 세컨드 쪽 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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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이쪽 가는거 맞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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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동성로는 봐봐 되게 좋은게 옷 사는 공간에는 딱 옷 사는 공간만 있고 네 술먹는 공간은 술 먹는 공간 클럽은 클럽 되게 깔끔한거 같아 이 도로의 어떤 배치가 어어 좋아요 뭐가 좋아 대구가 좋아요? 서울이 좋아요? 난 지금 너랑 있으니까 대구가 좋지 네 오오 오오 아 아 아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앞머리 잘랐다고 어 살이 좀 빠졌어 어 그리고 화장 기법이 좀 달라졌어 어 틴트 색깔 좀 변했어 어 네일케어 색깔 좀 변했고 아 그래서 좀 변했어 어 어 어 어 구렛나루 털을 좀 깎은 것 같아 아니 어 나도 어 저기였나 저기 같은데 여기요? 엄마 여기는 감주인데 여기 맞아요? 술 마시는 노래방? 술이야? 어 저기는 술집 그냥 술집 노래방이 아니야? 노래방은 밑에 있어요 술이야 술이야 그래 어 깜짝이야 그래 그래 아 노래방이 아니고 이게 룸식으로 돼가지고 룸 아니야? 룸 아니야? 룸 아니야? 그러니까 노래방은 따로 있고 노래방이랑 룸이 따로 돼있고 술 마시면 되는게 아니라 술 마시면 룸식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어 어 네 룸식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소리 방해 안받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 맞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클밍 여기 비밀투 애드카페 다 룸술 룸술 좋아 근데 룸술도 되게 좀 넓었으면 좋겠어 넓어야되는거에요? 많이 넓은 필요는 없고 이정도 괜찮아요? 안돼 좁아 어제는 멋있어요? 어제 인터뷰하고 유튜브 촬영했어 아 저는? 왜 자꾸 이쁜여자야 물어봐 누가 보면 내가 여자만 인터뷰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그건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거지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여기 또 어딨죠? 여기서? 꽃놀이 인식이 없네요 아 어제 뭐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다 부킹주전 있어요? 부킹주전 아 싫어 부킹하기 싫어 여긴 시크릿 가자 조용한가? 쿤 가자 쿤 쿤이니까 쿤 어디로 올라가냐? 올라가자 왜? 술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 술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 술은 안먹었잖아요 나? 너 혼자 먹게 뭐하니까 아휴 나도 모르겠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일 뭘로 올라가는데 네? 내일 뭘로 올라가 내일 기차에 기차 예약해놨어? 네 미리 안왔으면 같이 갈걸 아 그건 또 부담스럽나? 아니요 어? 아니요 그건 또 부담스럽지 않아? 왜요? 같이 기차하는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누구랑 올라가는데 혼자 아니 그럼 같이 가는게 낫지 심심하고 어? 딱 사이다에다가 달걀 까먹고 사이다에 달걀을 왜 까먹어요? 야 오늘은 기차 탔는데 안하나 그걸? 세명인데 쭉 제일 큰 방 없어요? 제일 큰 방이요? 한 다섯명 들어가는 방 일단 지금 나누는 방이잖아 네 네 세번 세번 36번 세번 36번 갈게 룸비 아 나갈 때 아 나갈 때 아 알겠습니다 조정 많이 다지셨나봐요 으하하하 아니 무슨 주정을 많이 다니는게 아니고 당연히 룸이니까 룸비를 내려고 했지 그냥 만보 돌파 하루 만보 돌파하면 이거 뜨는거야 만보기? 아 만보기 아니고 이렇게 만보기 아니 심박수 안보여? 그게 만보기지 아니 심박수 안보이냐고 보이는데 그거 만보기잖아요 아니 만보기가 아니고 아 나 얘 친구 얘 봐라 아 이거 좋네 조용하고 좋네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본인이 제일 잘할지 이쪽에 찍어 아 이쪽에 찍어줘요 그러면 니가 나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건데 그러면 아 제가 여기 괜찮아요 아 너무 저번에 응응 앉아계시고 제가 서있었잖아요 응응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아냐아냐 볼까 이야 이쁘다 어 예뻐요 어 이쁘잖아 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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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응 저기 이뻐 소리는 안나와요? 소리는 나와지 봐봐 소리 나와 너는 주인이는 사실 얼굴도 이쁜데 몸매가 넌 끝판왕인거 같아 넌 내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몸매가 니가 갑이야 진짜요? 응 넌 인정 안해? 거짓말 말은 뭐 맨날 여자 만나서 거짓말만 하고 없는 얘기만 하고 막 가식만 부리고 아니 아니 장난아니야 이쁜여자들 많았잖아요 걸스데이 했다 아니에요 걸스데이 몸매 완전 그잖아요 아니 근데 뭐 걸스데이는 사실 좀 인간미가 떨어졌지 아무래도 너무 좀 연예인이고 연예인? 뭐야 그게? 연예인보다 이쁘다겠다 연예인이고 너무 이건 뭐예요? 아니 연예인인데 이제 뭔가 조금 음 무리를 한잔하지 아 깜짝이야 응 생각보다 밖에서 보이나 보여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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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이 이쁜여자 타려 그니까 왜왜왜왜왜그래 감사합니다 응 밥 안 먹었지 아까 먹었어? 먹었어? 네 시에 먹었으면 배가 고플텐데 지금 뭐 맛있네 어 어 어떻게 저기 우리 주윤이가 왼쪽으로 올까? 그게 낫겠어? 뭐 어떻게 나와요? 그게 왼쪽에 오는게 더 이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하긴 이쪽을 쳐다보니 어 일루와 주윤 왜냐면 우리는 또 여자 게스트가 이쁘게 나와야지 우리도 행복해 행복한게 아니라 응 너무 죽은거 아니에요? 어? 나가라가세요 야 주윤아 너 나 무슨 저한테 야마치 좀 해 야 설마 내가 너랑 구일라고 내가 주윤아 오빠에 대한 뭐 이미지가 어떻게 돼 도대체? 응? 오빠 그 오빠 깔끔한 사람이야 뭐 좋아 하니? 음 안주가 많네 스테이크도 있고 뭐 좋아하세요? 오빠는 안주 잘 안먹어 아 진짜요? 응 네 술만 드세요 그러면? 살 빼고 있어 살 살 전부 다 주면 윤성이 많이 먹어야지 네? 윤성이 하나 고르고 네 주세요 반갑다 악성 하자 진짜 고마워 네 오빠가 출연료를 따로 이번엔 못 주지만 이번엔 왜 못 줘요? 네 버릇나빠질까봐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? 또 나와요? 당연히 또 나오지 저 또 나와요? 언제 나와요? 이례성이었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주지 근데 또 나올 건데 이번에 추윤이 요즘 어린애가 돈만 딸고 오빠 더 주세요 난리나고 이러면 버릇나빠지니까 왜 또 나와요? 왜 또 나와요? 네 네가 좋아 알겠습니다 진짜 손나 이분도 잘 찍고 싶어요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와 알았어요? 왜요? 지코 닮았다고 그랬었는데 괜찮아 그때? 손님이 안 그래도 와가지고 지코 닮으셨다고 저 오늘 지코 닮았어요? 왜요? 눌렸을거야 닮았는데 네 파테 파테 부메랑고 닮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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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봐 스테이크요? 제일 아파 물배라 응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스테이크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또 뭐 먹고 싶은가 뭐 있어요? 맛술? 아 그리고 우선 소주 좋은데 있나요? 아니 저희 좋은데에 놓고 참이스라고 맛있는거 참 여기 좋은데에 있던데요 좋은데에는 맛소주 없어요 대구 술 중에 참 참 참 맛있어? 저는 이슬 먹어요 참 이슬? 응 참 이슬 두 병하고 두 병이나요? 맥주 카프리 두 병 카프리 두 병 카프리 두 병요? 네 그 다음에 사이다 하나 콜라 마시니? 네 사이다 마셔요 사이다만 주세요 사이다 두 개 마시고 사이다 두 개 사이다 두 개요? 네 그 다음에 주문 우선 저 이거 두 개 주십시오 스테이크랑 아까 네가 골랐던 거 뭐 골랐니? 요정아 아까 스테이크랑 화끈한 소시지랑 치킨 네 그렇게 우선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 이슬 먹으시죠? 네 진짜 이해했어? 네 셋이 주문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아 어제 또 갔다 왔어? 네 아 또 열 개 팬클럭까지 고맙습니다 빠르네 어제 런칭쇼 응? 런칭쇼 갔다 왔어요 런칭쇼 무슨 런칭쇼? 향수 향수? 향수 너 아예 향수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? 아니요 저 학교로 가네요 온라인 늦게 들어갔어요 아예 갔으면 보겠어요 별로요 아니 뭐 되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서 한 게 고마워요? 네? 아니 아니 한 게 고맙다고 되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서 네 좋아하죠 네 이분 동성로에서 갔었죠 탕수육이 아니고 탕수육 네 원아이원스님 서른생이 고맙습니다 네 과가 어떻게 돼? 저요 심리요 원래는 항공에 썼어요 역시 심리 오빠의 지금 심리는 어때고 열 개 팬클럭까지 고마워요 쿠메 그린장기 원래는 항공과였어요 스티어드스 심리 어제 이번에 들어갔어요 너는 저 비행기 타면 안 되지 왜요? 천장에 머리 닿을 수도 있어 아니 그 정도로 저보다 팬사람도 많이 해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빠의 심리는 좀 어때 보여? 오빠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? 네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? 그리고 몰라요 아직 얘기를 많이 못해봐서 안녕하세요 호사 언니 열 개 팬클럭까지 고맙습니다 재밌어요 향수는 취미이신가 보네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그때 너한테 사는 향수를 잘 뿌리고 다니고 있어 아니 근데 향 안 어울데 오늘은 못 뿌렸어 못 챙겨가지고 혜리님 세 개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해요? 네? 어떻게 생각해요? 뭐가요? 좋은 사람이에요? 아 네 그렇죠 원래 제일 같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알잖아요 제일 많이 저 아무 생각 없어 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재밌는 게스트 방송을 하나 확산해 주세요 아니 어색하죠 방송 오빠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저요? 정기적으로 대구 올 때마다 보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죠 대구 자주 오시는 거 아니잖아 아 너 보러 오면 되지 네가 근데 좀 방송을 좀 부담스러워하다 싶어서 부담스러웠으면 이거 아니겠죠 여기 안 나왔겠죠 방송 두 번째 만에 나왔는데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? 실물이 나왔대요 실물이 나왔대요 아 이 방송 보고 너한테 찾아왔던 분들이? 네 실물이 나왔대요 실물이 나왔대요 네 야 너 앉아서 왜 이렇게 다리가 꺼지는구나 안 꺼져요? 꽈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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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진짜 많이 빠져요 올라왔네 동선로 BTY 어 맞아요 오빠 살 좀 빠진 것 같아? 네 얼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있어 더 해요 저도 할게요 열심히 응 야 이거 조금만 술도 나오게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니 카메라 응 응 그렇지 오 할 수 있네 왜 걸어? 응 할 수 있네 삼도 소방석 쪽 탕수 가게 아니신가요? 맞아요 오오 그 식구멍 갈게요 식구멍 왜 걸어요? 술 나오니까 네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 정도로 니가 인기가 많다는거야 인기 많아요? 아 없잖아 여러분들 진짜 없잖아 무슨 표야 아 일반 취미부 중에 인터뷰 한 사람 중에 내가 뭘 게스트를 미스코리야 그래 미스코리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어제 뭐였어요? 어제 동승민 인터뷰 인기는.. 인기는.. 드물긴 하지 되게 오랜만에 나는데요 있긴 있었네요 없었다니까 아니 없어 아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 되게 오랜만이죠 미스코리야 인터뷰 하다가 밥 먹고 술 먹은 것 까진 있어도 이렇게 따로 그 이후에 다시 참사하고 일반인 게스트 없어 없었다니까 드물지 근데요 있긴 있다던데 없었다니까 오빠가 왜 안 얘기 없었다니까 인정 인정 없었다니까 진짜로 미스코리아랑 BJ 아니면 어때요? 그래 감사해요 주인아 머리 이럴 느낌 깜짝 귀 늘어나봐 가슴에 나아요? 남겨봐 아유 묶어 봐봐 아유 얼굴 라인이 딱 부위가 있으니까 너 어떻게 묶냐? 줄 있어? 그래 너는 머리가 자꾸 얼굴을 가린다 예쁜이 얼굴을 봐봐 그 사코면 외국인이잖아 봐봐 오 하잖아 오 아 이쁘다 진짜 그 향지네 오 오 이거 카프리주네 센스있게 카프리 왜 시켰잖아 너 소맥먹었니? 소주 먹니? 저 둘 다 괜찮아요 뭐 어떤걸로 먹니? 어떤걸로 먹니? 소맥 한번 먹어볼까? 네 소맥을 오빠가 타주면 좀 그러니까 니가 너 좋아하는 오빠 한번 타줘 볼까? 잘 타요? 그럼 타줄게 하하하 하하하 이거 막다른다 이게 아니야 네 시국 안 걸렸다고? 걸었는데 시국 안 걸렸다고? 시국 안 걸렸는데 저번에 제가 번호 물어본 것 같은데 이분 누구에요? 응 응 우리 또 댓글만 보고 있네 말할 때 여기 보고 좀 얘기해 어이 그렇지 오빠도 한잔 따라줄래? 커피는 너 뭐 커피냐? 커피먹자는 아휴 커피냐 애들도 아니고 앤데요 저 애기랑 드세요 아 그렇지 드실래요? 아 얘는 온전해야 돼 가야돼 끝나고 서울로 가야돼 아 차 타보셨어요? 저는 차 타보셨다 아 어 전에는 그랬지 그렇죠 소가 닮았대요 응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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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딸소리가 있고 안하고 조심해 아무리 띄워주더라도 어 류엽셀 페이클럽가 있고 마 어? 왜 이렇게 선한 소리 하고 있어 러브샷 한번 할까? 아니야 왜? 대구에서 러브샷 이렇게 안해? 이렇게 왜 해요? 러브샷 이게 러브샷이에요? 러브샷 아 이렇게 러브샷이에요? 러브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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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대구에서 어떻게 하는데? 대구에서 이렇게 하죠 어떻게? 혼자서? 아니요 서로 이렇게? 어떻게 알려줘봐 싫어요 알려만 좀 안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다고? 이게 러브샷이야? 이렇게 아니면 안 와서 마실게 아 진짜? 어 몰랐어 몰랐어 류엽셀 페이클럽 자 우리는 서울식 러브샷 자 우리는 서울식 러브샷 아 이거 댓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? 이거 보고 있을까요? 댓글만 보고도 되는데 나중에 니가 유튜브를 봤을 때 조금 재미있지 니가 어디 가야 이리 볼까? 넌 정면이 이뻐 어디 가야 이뻐? 저 이쪽에 정면이잖아 아 그쪽? 나 봐봐 오빠 봐봐 여기 여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응 별로? 안돼 안 보이니까 어때요? 정면도 이쁘다 그러고 정면이야? 오늘은 왜 시술을 어 시술을 해? 조금 시술인데 어 오늘도 시술을 해? 야 몰랐어 나 지금 알았어 나 그냥 가면서 너무 대놓고 봐요 이 사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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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랐어 여러분 나 안 보이죠? 나 지금 알았어 음 아 그럼 언더웨어는 검은색을 입었구나 네 어 그러면 티가 그냥 원래 있어 네 아니 왜냐면은 또 몸매가 좋은 거는 저기 축복이잖아 응 보달달 같이 보자고요? 어떻게 같이 봐야죠? 조명은 끄자고 이거 꾸면 아예 안 보일 거예요 꾸면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뭐 그런 바에는 저개선으로 해야죠 저개선 응 응 나만 보라고 입은 거야 그렇게? 이러대요 이러대요 왜 해요 응 아 그래 이러대요 해볼게 이러대요 해볼게